1, 2, 3 안녕하세요 앤구입니다 이번에 스모키 걸 네 반응이 어때요? 앨범 이제 평을 해주시잖아요 평점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누나 살 있어요? 네 이제 집에 같이 살아요 오 저희 가족들 다 그 나중에 어떤 매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 그냥 믿음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곰 같은 스타일 아니면 이렇게 좀 곰 같은 스타일 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남창이보다는 조세호 같은 아 여긴 돼지 같은 스타일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이 땀으로 뭐 돼지야? 곰은 좀 더 이제 네 이 땀으로 아 백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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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리얼로 화낸 거 같은데 조세호 남창이한테 정말 리얼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재밌다고 하는 거죠 약간 곰 같은 스타일 네네 자 그럼 우리 두 아이돌의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호, 천명훈입니다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승호 씨랑 천명훈 씨랑 도전천공에 나온 지 한 다섯 여섯 번 되는 것 같은데 노래를 하신 거는 다 합쳐서 한 열두 곡도 안 돼요 진짜요 진짜요 제일 만만한 두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징검다리 수준이에요 결승으로 가는 노래만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룰레 떨려 주세요 멈춰 DJ 디오 씨와 춤을 안승호 갑니다 원, 투, 세 룰레 떨려 룰레 떨려 룰레 떨려 룰레 떨려 룰레 떨려 룰레 떨려 밥두 와리와리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 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 젓가락 보고 한 마디씩 하죠 야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그 아저씨 내 젓가락질 보고 몰아 그래 하지만 난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게요 상관 말아요 정바지 입고서 할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장기를 만들어 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내 개성에 살지 않나요? 극간 나이 극간 나이 무슨 상황이에요? 극간 나이 극간 나이 아직 몰라요 극간 나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들어오세요 두 분 나와요 아직 몰라요 아저씨 아직 몰라요 아 신났는데 다 왔는데 천둥 승호가 성공을 해야 저 두 분이 결승 진출이고요 네 만약 실패하면 재대결이에요 재대결입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센버 에헤 Gö Ryse 건강한 유행가 에헤에에에에에에 에헤에에에에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꾹꾹따르 꾹꾹따 짜리짜리짜리 유행가 노래 가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내일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유행가 유행가 서글픈 노래 패슨 치며 불러본다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 이별 흥무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나가세요 나가세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세호 형이 응원을 안 해주셔가지고 조세호 때문이에요? 세호씨 누나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말고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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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남동생 있습니다 땡그런다 천하 화이팅! 감사합니다 천둥범계 화이팅! 이상한 뽀빠이 감사드리고요 땡그런해 자 당신 이제